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기후정상회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하는 이번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얼굴을 맞대게 됩니다. 과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는 이 상황 기후정상회의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밤입니다. 아마 우리 시간으로 9시나 10시 정도부터 기후정상회의 화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 기후정상회의라는 걸 알긴 뭐 듣긴 들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여기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사실 타이틀만 보면 이미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탈탄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각국 정상들의 40개국 정상들이 참석을 하고 여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까지도 참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외교적인 어떤 설파의 자리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가장 아무래도 보면 이 정상회의에서 조금 발언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 실제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슈가 좀 나오겠죠. 다만 이전에 중국의 러이칭 외교부 부장이 마찬가지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반문을 한 게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어느 정도 탈산소화에서 신재생적으로 각차를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되는 위치에 있다면 중국은 아직 초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탄소 배출과 관련된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좀 장기적인 선망을 봤을 때는 필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아니면 탄소 배출권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또 ESG 경영, 환경 부분에서의 경영, 친환경 경영을 조금 선호하는 기업들이 좀 더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기후라는 단어만 들어도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다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섹터인데 이제 좀 올라가나 이렇게 기대를 하시다 보니까 주가 회복이 좀 사실 더딥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다소 잘 접근을 하지 못했던 섹터라고 하면 일단은 원전 쪽도 있겠죠. 사실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조금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금 현행 정권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언급이 많다 보니까 그간의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 저평가가 굉장히 심했죠. 그런데 이번에 한전 기술이 마찬가지로 해외 원전 기술 수출 관련돼서 이제 수주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연일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보셨을 때 에너지 혁신 과정 속에서의 친환경에 이런 어떤 융합에너지라든가 원전 관련된 기술들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화력 에너지 석탄 에너지 쪽이나 이런 화석 에너지를 쓰시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조금 더 축소 의견이 되고 있고 오히려 전기 에너지 쪽으로 집중이다 보니까 구리 가격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세가 조금 연출이 된 바가 있다면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을 하실 때 조금 급등을 했다면 기술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무리한 추격은 최대한 자제하시면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로 좀 전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후정상회의 오늘 밤에 아마 열리고 내일 시장에는 이것들이 좀 반영이 되겠죠. 이런 상황을 잘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항상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의원들도 있으니까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큰 변화는 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슈는 길게 끌고 가시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김덕호 FA가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이슈 김덕호 FA와 함께 이슈 파워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선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